안녕하세요. 오늘 서프라이즈 에게를 갖고 놀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프라이즈 에게를 갖고 놀아볼게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이거 무슨 색이에요? 이거 핑크예요. 핑크색. 이거 누가 사준 거예요? 삼촌이가. 삼촌이가 사준 거예요? 네. 이거 엄마가 까보고 싶어요. 네. 누가 울어요? 나는. 왜 울지? 콩콩이. 여기요 콩콩이. 콩콩이가 없다고 울었어요. 응. 콩콩이 줬어요, 엄마가. 콩콩이 줬지야. 이게 뭐예요? 어? 이게 뭐지? 아. 너무 실리해. 이 얼굴이. 얼굴이 너무 실리예요? 네. 열어봐요. 안에 열어봐서. 짜잔. 어? 안에 뭐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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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고 봐도 돼요? 또. 애. 아빠다. 한입만. 우리가 갖고 온다. 맛있어. 아빠. 응. 아빠. 아빠. 이거 삼촌이랑 아빠가 날아먹을까? 자, 여기. 아빠랑 삼촌. 여기요. 삼촌 뭐라고 해야지? 아빠랑 삼촌이 셀린이한테? 왜 땡큐라고 안하지? 땡큐 삼촌도 먹어? 아빠 아 삼촌이는? 이거 삼촌이가 사줬잖아 삼촌 먹었잖아 아빠 안 먹은다 고마워 저희 셀린이 안 먹는다 안 해볼까? 이제 안 해보있나? 이게 뭐야? 열어봐 열어봐 여기 안 해보있나 열어보자 초콜릿 퀄리티가 너무 안 좋다 이게 뭐야? 케이크 위에 장식으로 올린 초콜릿 맛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안 열려요 고정 맞나봐 안되나봐 엄마가 열어요 엄마 잘 못하는데? 그럼 삼촌이한테 해달라고 그럴까? 삼촌 이거 좀 해주세요 삼촌 이거 열어주세요 삼촌 열어줄게요 너 얼굴 왜그래요 얼굴 왜그랬지? 아팠어요 내 괴물 먹어서 세연아 삼촌이 열었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괴물야 괴물 괴물이 들어있어요? 응 이게 뭐지? 아 이거 새야 새 이렇게 새 이렇게 새 이거 내 생각에 세린아 루스터 아니야? 루스터? 닭? 응 근데 이거 까투리 까투리 같아? 까투리인거 까투리일 수도 있겠다 응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뭐지? 응 이것도 삼촌이가 사준거잖아 응 이건 아껴놨다가 다음에 할까? 네 그러면 세린이 삼촌이한테 뭐라고 할거야? 세린이 이거 삼촌 고마워요 응 삼촌 고맙습니다 응 삼촌 고맙습니다 빠이빠이 다음에 또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또 봐요 유튜브 스타는 유튜브 스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